한국대학생선교회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식에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사역발전을 위해 인적,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. 아신대 정흥호 총장은 신학과 선교교육을 통해 세계보금화를 목표로 하는 아신대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CCC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CCC 박성민 대표도 앞으로 모든 간사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